미팅성형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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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팅성형외과에서 개발한 홈케어 리프팅기기 체험존이고요. 미팅성형외과 방문하신 고객분들이 이 기기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체험존 운영하고 있어요.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팅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. 집에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페어해주시면 잔주름을 관리할 수 있는 리프팅 제품입니다. 관리를 할 때는 보통 얼굴을 세안을 하고 얼굴에 앰플이나 세럼 같은 거 발라주시고 사용을 할 부위에 밀착을 시킨 다음에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마나 눈가, 볼 이렇게 부위를 나눠가지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케어를 해주시면 되세요. 저희가 지금 줄기세포 앰플이 있거든요. 기기를 구입하시면 그거를 지금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방문하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